아, 가져가고 . 바람이 찔러 가, 찔러찔러! 저기발기 바래, 모두 다 감僧이 세상이니까. 고맙습니다. 아,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아, 고맙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셔도 되겠어. 어흐 어흐 다리나 하신 분들도 이만의 계획도 잘못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왜 우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를 할 수 없냐 라고 불만을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휴게소에서 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장기자랑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다이미의 작다는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. 자 다음이 여지는 장기자랑 수왕의 두 번째 도전자. 여러분 이분을 정말 많은 사랑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. 조아민의 전화빈 노래 지목 작별 이별 공식 이별 공식 10579 1057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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